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이게 뭔 일이죠? 영화 친구 김시선입니다 쇼퍼스 타고 쇼필름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? 하고 싶은 걸 하지만 손발이 오그라드는 순간 아 안돼! 남들이 보면 뭐하나 싶겠죠? 언니는 다음 영화 안 찍으세요 꿈을 포기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이제 안 찍을 것 같아요 예상밖의 돌발 상황이 일어나도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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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컷! 당장 컷! 컷! 지금 내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다시 내 꿈을 향해 다가가고 싶다면 쇼퍼스 감독행에 탑승해보세요 당신이 꿈꾸던 쇼필름 유니버스 쇼퍼스 감독행 11월 대개봉 롯데시네마 아르떼에서 출발합니다 롯데시네마 아르떼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롯데시네마 아르떼에서 출발합니다